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9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제 자신은 한 70 중반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져보면 제 인생도 한 20년도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중노년기 환자들을 치료해온 미국의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베라 라무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를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90세까지 산다가 아니라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그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찰 수도 있겠죠. 아이고 90세까지 살아서 뭘 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적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나이 50, 60 됐을 때 저 나이가 되면 뭐 사는 즐거움이라도 있을까? 뭐 꿈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은 뭐 그런 늙은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돼보니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젊었었구나 그때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을 텐데 그걸 못해드렸네 그걸 괜히 반대했네 뭐 그런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90세 노인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90세 노인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그 나이 돼 보면 그런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죠. 그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베리라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0세는 허약하고 외로운 나이일 수도 있지만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고 여전히 일을 하는 나이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스스로를 자극하고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며 풍만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중장년기 때부터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동기부여를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박사 베라라무가 알려주는 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 4가지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4가지 기본 법칙 첫 번째 수치를 알아라 일찍이 테스 형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일갈했듯이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에 수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수치는 바로 몸무게, 허리둘레,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압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카페에서 60대 중반인 분이 군 제대할 때 입었던 바지를 지금껏 입을 수 있도록 몸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관리 끝판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과다 체중이라면 줄자, 체중계, 그리고 혈압계를 구입해서 단계별 목표를 정한 다음 아침마다 식전에 몸무게를 재어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허리둘레와 혈압 재어보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일 거예요.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허리둘레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그 보는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사망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검진할 때 빠지지 않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건강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지방성 간질환, 간경화, 간암, 심근경색증 각종 대사질환을 알 수 있고 소변검사로 방광염, 신장염, 신장결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받아보고 그저 환자분 정상이세요? 이런 말만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각 항목마다 뜻하는 의미와 수치 등을 파악해보고 전에 받았던 결과와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재미와 맛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법칙 중 두 번째 계획을 세워라 몸관리, 건강관리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이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마라톤 선수들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자신이 주파하는 시간을 보면서 계속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5kg, 10kg를 뺄 수 없습니다. 주단위, 월단위로 잘게 쪼개진 목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즐긴다면 만보계를 이용해서 걸음수, 거리, 속도, 소요시간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를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보세요.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스코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0개 했으면 오늘은 11개에 도전하고 또 그렇게 내일은 12개에 도전하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인생은 기록경기네요. 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법칙 중 세 번째 사실을 직시해라. 몸이 아픈 곳이 있는데도 무시무시한 병명을 진달받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병원 가기를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고 비록 실망스럽고 겁이 나는 결과를 할지라도 끝까지 듣는 용기와 함께 의사를 믿고 의사가 권하는 치료법과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비록 약을 먹어 수치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임을 잊지 않고 하루빨리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약의 의지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면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씩 조금씩 느슨해지는 마음이 일면서 하나하나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암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었던 음식들도 하나하나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건강 유지하며 살고 싶다면 마음 다부지게 드셔야 됩니다. 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네 가지 기본 법칙 중 마지막 네 번째 인간관계를 맺어라 인간이래만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는 거죠.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박사 베리라모는 강조합니다.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있는 대신 친구, 친척들과 교제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장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이 드는 것은 유전자나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열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추천하는 병 없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네 가지 기본법칙을 실천해보라고 라모 박사는 제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90대 할머니 체조선수나 70대 보도빌더의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오 이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에 몰입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